술 빚기 술 빚기 술 빚기 술 빚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도서주에 이어서 저희는 오늘 직접 한번 술을 한번 빚어보려고 합니다 뭐 술 빚기 참 어렵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요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서 술 빚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술 빚기 하면은 가장 중요한 재료 여러분 아시죠 쌀 누룩 물 이 세가지의 재료만 있으면요 여러분 집에서도 충분하게 술을 빚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방법보다도 훨씬 더 간단하게 기존에 있는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술을 한번 빚어보려고 하는데 그 첫번째 준비물이 뭐냐 하면요 누룩이라고 하는 아이는 여러분 요즘에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고요 가격도 되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 주문을 좀 하셔서 준비를 해 두셔야지 될 것 같고요 물 물은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물은 저기 뭐 준비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예에요 햇반 햇반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즉석밥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 나는 즉석밥도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은 혹시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이렇게 하얀 쌀로 빚은 밥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걸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도구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한 번도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지 않은 요런 그릇만 있으면 여러분 됩니다 물론 예로도 빚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오늘 설거지하기도 너무 귀찮다 그러면은 요렇게 그냥 네모났던 동그랗던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투명한 용기 하나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술을 빚으면서 가장 중심으로 보는 게 바로 이 쌀인데요 깨끗하게 씻어서 불려서 만두나 떡 찌는 것처럼 증기로 찐 거를 우리는 고두밥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누룩하고 물하고 하는 것만 세 가지 재료만 혼합해서 하면 술이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밥을 이용해서 술을 빚다 보니까 밥으로 술을 빚을 때는 딱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 밥 속에 만약에 120g의 밥이다 라고 하면은 60g은 쌀이고 60g은 물이다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술 빚기 아마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약 500g의 쌀을 가지고 500ml의 물을 넣어서 밥을 했더니 약 1kg가 조금 안 되는 이렇게 찬 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밥을 따뜻하게 한 밥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술 빚기 할 때는 모든 재료는 차게 식힌다 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즉석밥을 사용하실 때는 전자렌지를 이용해서 한번 돌리신 다음에 펼쳐서 식힌 다음에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냉장고에 들어있던 밥도 전자렌지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식혀서 사용을 하셔야지 돼요 식힌 밥 500g의 쌀 500ml의 물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50g 정도의 누룩을 좀 넣어서 버무려 주시기만 하면은 술 빚기가 끝납니다 이렇게 50g의 누룩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조리도구 숟가락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깨끗한 주걱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음식 맛은 손맛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손으로 조금 좀 주물주물 주물할게요 이렇게 주물러서 잘 넣으시면은요 하루 이틀 지나면은 아마 슬슬 발효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맵살을 이용한 술이다 보니까 맛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발효를 조금 더 잘 도와줄 수 있게 생막걸리라고 아마 많이 판매하고 있을 거예요 이달의 시음주 울진 미소 생막걸리 반드시 여러분 생막걸리로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생막걸리를 조금 섞어주면 그냥 일반적으로 발효하는 것보다는 발효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생막걸리를 집어넣어서 발효에 조금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정도 양에는요 반드시 여러분 살균이 아닌 생막걸리를 넣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잘 흔든 생막걸리 150ml 또는 한 컵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제 섞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막걸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섞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조화롭게 섞일도록 이렇게 좀 잘 손으로 버물 버물 조물조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버무려 주시기만 하면은 일단 술빗기의 첫 단계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겠죠 잘 재료가 섞이게끔 하신 다음에는요 주변에 뭔가가 많이 지저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술빗기 하는 데 있어서는 청결 위생이 되게 중요해서 키친타올이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깨끗한 행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좀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아니면은 혹시 여러분들에게 먹다 남은 소주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소주에 이렇게 살짝 좀 묻히셔서 이렇게 좀 더 닦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요 이제는 뚜껑을 덮어서 발효를 시키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잘 버무리신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3일만 여러분들이 신경만 좀 잘 써주시면은요 아주 맛있는 술을 빚으실 수가 있습니다 발효가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시간을 조금 정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깨끗한 손이나 아니면은 도구를 이용해서 이 술 전체를 좀 골고루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당화라고 하는 과정이 조금 빨리 진행이 되고요 당화가 잘 진행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술이 좀 잘 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3일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은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발효가 끝날 때까지 온도 변화가 극심한 곳만 아니면은요 아주 발효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댁에 있는 식탁이라든가 요런 데다 놓으시면서 발효되는 과정도 한번 식구들하고 같이 한번 즐겨보시면은 좋고요 또 하나 발효되면서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조금 뿌듯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 손으로 빚은 술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버무려서 3일 정도만 하루에 두 번 정도만 이렇게 저어주시면은요 아주 맛있는 술이 완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은 돼요 근데 오늘은 밥을 이용해서 술을 빚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고두밥으로 할 때보다는 발효기간이 조금 더 길게 잡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이 술이 다 완성이 되려면 3주 정도의 시간이 조금 걸려야지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술이 아마 완성이 될 거예요 제가 미리 여러분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3일 전에 술을 빚어놨거든요 저도 똑같이 500g의 쌀에 500ml의 물을 넣어서 같이 술을 빚어놨는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가서 살짝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이 술은요 한 2주나 3주 정도가 지나면 요 밑에 바닥에 맑은 술들이 술들이 이제 고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밥알을 만져봤을 때 여러분 혹시 식혜 생각하시면 다 완성이 되면은 밥알을 만졌을 때 전분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아주 깔끔하게 밥알 껍질만 남아있는 것처럼요 얘도 발효가 전부 다 진행이 되면은 쌀 껍질만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얘를 주머니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은 여러분 댁에 있는 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채를 이용해서 걸러서 술을 해서 마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빚으신 술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술을 드실 때 뭐 얼음을 섞어서 드셔도 참 좋고요 뭐 매실청이라던가 오미자청이 있으면은 혼합해서 칵테일처럼 드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번 명절에 식구들과 함께 맛있는 술 빚어서 즐거운 명절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 봄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는요 좀 더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주 갤러리 남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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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